오 싸이 좋아 오 싸이 좋아 와우씨 우와 이야 그냥 안갖게 드라니까 대구는 라바다 라바지 동가포 이번엔 대구 지깅이 아니고 타이 라바 하러 왔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비도 좀 입고 왔고 처음엔 4,50m권 나중에 7,80m권도 가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전동릴을 세팅을 해왔어요 라인은 마캅사 0.6호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 쇼크리더는 모노라인 4호 로드은 모차르트 소커트라락 672M 허림이 좀 강하고 초리가 좀 망찬되는 타이라바 전형입니다 그냥 타이라바 하듯이 할겁니다 체비는 낙시해진심 사장님께서 옆에나 해주신 300g짜리 세팅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수심이 약이니까 150g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비가 유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입질이 온다 그러면 저는 팍팍 깔거에요 대구는 성향이 포악한 녀석이에요 눈앞에 있으면 뭐든지 막 먹어 치우고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도 참질해보지만 대부분 팍팍 칠겁니다 대상어종이 참돔이냐 대구냐 이거에 따라서 성향 차이로 이렇게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대구는 덜썩덜썩 석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리트리블을 좀 빨리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얘는 대구지 참돔이 아니야 이 대구 타이라바 이전에는 지깅을 했었어요 봉돌 봉메탈로 메탈지그도 400g 이런걸로 지깅을 했었는데 그건 저킹을 한다고 한 2미터씩 물속에 일어나는 파장 그걸 촉수로 판단해서 먹이로 착각해서 덥썩 와서 삼킨 녀석이 대구인데 새색시 리트리블은 필요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봐야지 알겠지만 선장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야 아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히트림 야 작은 대구인가 어 박어 에그 에그 아냐 에구? 맞긴 맞았어요. 회때면 큰 녀석이고, 대구면 작은 녀석일겁니다. 대구요? 오호! 대구야 대구! 호호! 면방은 되겠어! 초크리더가 4호에요 4호 에구 아니야? 히트! 아니 근데 저 이거 작은게 아니야? 와 이거 이거 에구 아니에요? 어쩌면 되겠어? 저저저저저저 자 지략때문에? 안열아? 어 야 너 크다! 쟤 쟤 콩! 그러니까 이거거든 생각보다 양쪽 라인이 있어요 대구는 라바죠? 라바지 얼마나 봤어? 23 9 8 7 6 5 4 3 2 3 4 4 5 5 6 5 5 야 우리 시작하자마자 첫 수 시작했어 오케이 오 쟤꺼보다 좀 더 커 재밌어 재밌지? 시작하자마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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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있었어 아니 말고 입질 있었다니까 히트! 이야 사이즈워 박는다 박어 왔지 사이즈 괜찮아 이거 삼킨거 봐 직결해 직결 그러니까 유동하지마 계속 사짜오짜 이건 사짜보다 좀 넘어요 자작입니다 자작 이거는 제가 묶었어요 바늘은 세이코 한 26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 호스가 명시가 돼있지 않아가지고 헤드는 브룩스가 준거 150g 어시스트 라인 여기다가 직접 핀도레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식이야 유동식이 아니야 야하하 야하하 긴장감있다 저는 이게 기어비가 3.5대1이라 그냥 대충 10바퀴 정도? 그래봐야 4미터정도 끌어올리겠죠 근데 선장님은 지금 어구니 바닥에서 조금 떠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전 리트리브라고 말하기 좀 뭐할 정도로 릴링을 좀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대구라바 이런 조행기라든지 참전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 폴링에서 입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두 마리가 다 폴링이 아니고 그냥 리트리브하는데 감는데 따라와서 먹었어요 저는 유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좀 늦게 까든 빨리 까든 챔기를 팍팍합니다 이렇게 내기고 그런거 없어 고정식은 그냥 까는거야 그렇지 대구다 요거는 세때인가? 아니아니 어? 대구네? 에구네 에구네 에구 여어씨 욕세야 3대2네? 내 4자만 되더라도 우리는 갖고 갈까말까봐 이런 생각 하니깐 자 에구 쏘나도 왔어 5m 맞아 5m 맞아 어? 아 빠졌어 아 아쉽다 나이스 빠졌어 근데 또 왔어 아씨 아 내려가서 딱 물었는데 오늘 내리면서도 부르잖아 예 내리면서도 부르잖아 내리면서도 부르잖아 네 내리면서도 부르잖아 홀링에도 불고 홀링에도 불고 홀링에도 불고 이거봐 이거봐 예에에 맞아맞아 이야아 짜씨 이 맛이지 이거봐 이거봐 오우 이야 이야 이 손맛도 꽤 괜찮았어 오우 이거 아니지 괜찮아 오우 이야 이게 대구지 이게 아 육좌에서 조금 빠져요 55정도 되겠네 이게 대구야 이게 어 오우 자 자 오우 나머지 우리 경둥이 이쪽으로 와서 좀 하지 네 이쪽으로 와서 좀 하지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3대1이 뭐니 아 짜증나 아까워 무배감이 처음에 잡은 것보다 더 무거워 야야 사이즈가 좋다 네 사이즈가 와 와 왜 사람 긴장하게 만들지 어 오우 그러니까 오저마자 잡으니까 그리고 저킹 안해도 잡히잖아 그렇죠 그냥 슬슬슬슬슬 밟는 듯 요호 요호 자 아니 기록이 있다고 하면 명락 없네 아우 자 봤죠 대구입니다 요거는 조금 에덱인가 아 이거 잘 모르겠어 어 어 예 수도 없어 방메이지만 담을 수 있다 이거 이거 킵사이즈 네 킵사이즈에요 아니 그냥 빼시면 돼 브룩스꺼는 초크리더가 비싸가지고 그냥 끌어 많이 끌어도 돼요 저도 다 왔어 아 방메이다 아이 이건 진짜 광생이네 에이 그 때문에는 슈 하하하하 자 방메이임 와 진짜 재밌다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야 엄청 잡았거든 오 오 작지 않아 어 어 선장님 이건 실상치 않아 네 뭐야 문헌가 아닌데 박는거 보면 이거 뭘까 사이즈가 다운다운다 어 사이즈 괜찮아 어 어 야 육자야 육자 와 어쩐지 와 이야 모르겠어 줄자 없어 오 바늘이 크니까 오 좌작바늘이야 육세야 형 형 바늘 더 있어 바늘 크니까 훅셋이 되는 거야 이게 육자는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오 오 손만 진짜 끝내줘 나 이번에 가지고 계속 안 가꼈어 깡짝 놀랬네 깡짝 놀랬네 어 깡이 다 앓은 용이네 근데 아까 선장님이 어금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 때마다 한 마리씩 다 넣었어 내가 놓치더라도 입질이라도 맞았어 어 어금 찍힌다는 거 어 무조건 입질이라도 맞았어 쟤는 심지어 횟대까지 잡았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번에도 잡았거든요 하하하하 낚시가 이래야 재밌는 거지 이게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횟땐가? 횟땐 같아 어응 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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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이네 킵 네 킵이에요 킵 네에에에에에 어응 어응 감사드립니다 네에에에 저번에도 여기에 상관 안 걸렸어 뭐.. 왜 숨이는데? 머리에 쏴 나도 오늘 와복 타지던데 그니까 사형과 와복 타지던데 나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잖니? 회떼 회떼 왔어 회떼다 회떼 빠졌나? 회떼? 설마 아 회떼거야 너 회떼 같이 한거야? 대구름 뭐다? 라바지 라바지 아마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하늘이 완전 휘어처 말리는 것 같네 매듭도 그 채널에 올라와져 있는 올브라이트 노트 올브라이트 노트 그겁니다 와.. 야 이게 지금 사이즈들이 아니야 와.. 네.. 그게 있었네 이건 제자 저거 봐 와.. 사이즈 좋다 와.. 왔어 그래 오케이 인정 어우 야 크다 오케이 인정 50cm 아니야? 왔어 어우 야 넌 짝방? 예? 이면수다 어후.. 이면수 오오.. 이면수 맛있어 대박 아 그럼요 이면수도 자본은 아니죠 어우 맛있어 오오.. авлив다 이거랑 달라고 낚싯대 글랑이 시간이 없네 하하하 하하 록스야 오늘 무리가 아니고 선장님한테 어복신이 강렬하셨나 보다 우리 강렬하자 어 푹샷 어허 좋았어 왔어 어어 했대 암마 그거 얘는 어짜야 어허 포인트 끝내주네 넘네 어짜 아 아 이거 진짜 무릅스랑 너무 차이나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렇게 오면 저렇게 오면 저렇게 오면 불쌍한 무릅스 아 이거 고수를 만나가지고 짜식이네 대답동이 자켓끼를 지켜보십니다 하하핳 하하핳 야씨 절대 불났어 내가 하하하핳 이거와 오짜 야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오오 이거 안잡아 오우 짜식 이거 육좌야 육좌 거의 다 왔어 오 오 사이브오 오 오 우왁 우왁 야 별 안각 해드려니까 이야 쟤 쟤 쟤 쟤도 큰거야 쟤 쟤 쟤 쟤서 큰거야 어헤헤헤 쟤 쟤 진짜 한 67,8정도 되겠어요 오아시 오오오 안 커 대구가 동해에서 잡히는 게 진짜 잔맛이 큰 것도 없어 그래도 대구가 시중에 나오면 비쌉니다 이것도 대구긴 대구인데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작은지 큰지 방망이 아이고 방망이 얼른 얼른 뺏어 살려줘 얼른 들어가 이 녀석아 들어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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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구라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 아 빠졌어 아닌가? 거부야 이거 아동확대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자 맨발인지 세지도 못하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우 너무 재밌네 아 진짜 재밌다 맨날님 아 나 심지어 채비도 안 터져 대구라바가 이렇게 채비도 안 터지는 장면가 대구야 이거 대구야 이거 오우 이야 기본이잖아 이제 이거 아우 거뜬히 넘죠 육자 아 멀리 와가지고 육자? 아 아 그럼 바꿔 바꿔 아이 대구래 또 이게 아 다 왔어요 오우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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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도 없네 오우 어우 한잔 건지면 다 오자육자니 이거 오늘 강릉 앞바다 고기들이 그냥 반겨주네 그냥 지금 몇시죠? 11시 50분 11시 50분 근데 너울도 커지고 바람도 세지고 우리 손맛은 엄청나게 봤고 아마기를 완전히 많고를 채웠어 우리 방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브루트 저 친구와 같이 왔는데 얼음도 작은 녀석 500ml짜리 3개 들어갔어요 밑에 37리터입니다 이상 채울 수가 없어 많고를 했습니다 탐사 출전인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 같아요 즐겁게 재미나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짱이시네 덩갑포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갑포 선장님 동갑포 선장님이세요 아주 성실하신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공정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덕분에 잘 놀러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